대학병원의 간호사 저승사자 한 간호사랑 환자복을 입은 분이 지나가길래 뭐 그분들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겠지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한 1시간쯤 뒤에 나왔는데 아까는 준비하느라 시작하지 않았던 다른 방 장례식에 고인분의 사진이 떴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 간호사와 함께 들어갔던 그 환자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긴 저는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병원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알고 있는 이야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편인데다 겪은 적은 없지만 워낙에 큰 병원이고 사망 환자도 많았기 때문에 영환실이나 중환자실, 수술실 등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20대 중반부터 약 5년 동안 사무직 비서로 일했던 지인에게 물으니 동료가 영구동에서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와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? 영구동에 간호사가 왜 오는 거지? 이런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보았는데 문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거기서 교수님 한 분이 신금경색이 와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또 하나는 병원 직원은 아니었지만 이 동네에 살던 후배가 데이트를 하다가 목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 아주 넓고 직원을 위한 테니스장 같은 곳도 갖춰져 있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면 오가는 사람이 없어 데이트 코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았죠 정문을 보고 오른쪽엔 쪽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곳은 영안실이었습니다 후배는 여자친구와 함께 산책삼아 병원 안을 걷고 있었는데 그쪽 길로 가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병원 쪽 길에서 어떤 간호사와 할머니 한 분이 걸어와 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으로 갈 때 차를 가져오신 분이 병원 내에 주차를 하고 그쪽 길로 내려와 장례식장으로 가고는 했던 터라 단순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흰 한복 차림이었고 간호사는 뒤따라 걷고 있음에도 그 할머니를 전혀 챙기지 않고 있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서로 모르는 사람인가? 참 그래도 그렇지 무슨 간호사가 저래? 후배가 그렇게 말했더니 여자친구가 후배가 보던 방향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? 아니 저게 간호사 분이랑 할머니 말이에요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? 후배는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한참을 두리번거리곤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? 그 말에 다시 그쪽을 보았지만 분명히 후배 눈엔 멀어지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꽤나 밝은 곳이었고 큰 찻길 옆이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곳인데 후배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도 무서워져 정문으로 가면 또 마주칠 것 같다는 생각에 얼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후문 쪽으로 한참 걸어와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들은 모두 30년도 훨씬 넘은 것들인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수사문을 해보아도 더 이상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3년 정도 일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도 있냐며 신기해했고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혹시나 석구님들도 병원이나 대학 부설인 대양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돌아가신 분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일지도 모른 이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Ghost is in the Great 주소서 유광 고생하셨습니다 백화